... ... 말해... 올라와... 어... 나 나중에 죽음 봐... 하하... 차사장도 올려드려? 아뇨, 카드가... 소장권이 있어... 어... 근... 근섭씨를... 하하하핳 아, 그래... 맨날 밤새고... 금방 할꺼... 그래... 나도 그거 걱정이나 하니까 담배는 상태로 안 좋아 순간에 갑자기 갈 것 같아 정말 누가 한 사람 갈 것 같아 정말 어디로 가 내가 될지 저세상으로 정말 저세상으로? 이렇게 하다가 좀 간다니까 잠을 못 자 자기도 모르게 죽으면 할 수 없지 근데 알고 죽으면 그거 하지 말고 죽고 해 몇 개월 남았다 이거 운동은 하면 괜찮은데 죽고 앉아서 그냥 손을 너무 많이